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달마다 진행하고 있는 카페 컨텐츠 한번 같이 둘러보려고 하구요 데일리룩 뿐만 아니라 카페에 올라와 있는 좀 다양한 글들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쇼핑 후기부터 한번 볼까요 반스 세일러문 우븐쇼스 생각보다 얇고 반스 브랜드 첫 구매라 만족스럽네요 검은색이 취향이긴 하지만 흰색도 나름 예쁘고 너희보다는 베이비 예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걸 진짜 입으려고 사신건가 이걸 어떻게 입어 너무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반스에서 왜 이런걸 만들었지 이거는 이거 입고 이제 사진 찍어서 데일리룩 한번 올려주세요 앤더슨 벨 바스티 자켓 앤더슨 벨 아우터 3대장 영입 끝 아 요거 요거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구요 아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았던 아우터였는데 카라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단추도 그렇고 저는 이 주머니 부분 요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요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후아유랑 이동휘님 콜라보 한 제품이에요 아 이렇게 예쁜 것들만 이렇게 영입을 하셨네요 보기만 해도 배부른 녀석들 요거 구매하셨구나 굉장히 예쁜 아이고 와우 이거 자켓 진짜 예쁘다 강정석 엑스 집 자켓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데일리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스트릿 오우 이분 굉장히 힙쟁이시네 음 카모 패턴 바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보여요 트렌드이기도 하고 피지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욕으로 연출해서 입어주신 것 같다 오늘 투 야 이분 막 슈퍼칠삼 있으시네 세상 멋지다 그쵸 여기 이거 프레임 컬러랑 바지랑 깔맞춤 하신 것 봐 깔맞춤 하시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헬멧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거 어 크롬으로 되어 있네 무슨 크롬처럼 반짝반짝한 게 아주 아주 강렬하네요 진짜 멋있다 예쁘게 입기 힘든 요즘 이분은 박스트릿으로 입어주셨네 어 요거 알렛느 목걸이 구매하셨네요 저도 있는데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팬츠 디테일이 엄청 센 걸 입어주셨네 팬츠 어디 거예요 CSC 이거 진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 야 신발부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인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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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인 느낌으로만 코디를 해주셨네 어 근데 한두 개 정도는 살짝 이제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름 슈가 룩 오 예쁘다 안에 티셔츠가 되게 예쁘다 요 조합도 굉장히 예쁘고 팬츠랑 신발도 너무 예쁘게 잘 떨어뜨려가지고 코디를 되게 잘 하셨네 어 신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코디하고 쉽지 않은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연출을 해주셨고 요런 실루엣이 좋네요 예쁘게 입으시면 팬츠가 되게 독특하다 옆쪽에 피 떨어지는 게 되게 독특하고 여기 발목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요런 디테일이 있는 팬츠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고 포인트가 되는 이런 모자까지 같이 써주셨는데 상당히 괜찮게 잘 연출을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점이라면은 이게 실제로 보면 안에가 다 비칠 것 같은데 안에 아무런 이노를 안 입으셔가지고 가까이서 보기에는 안에가 다 보이지 비치지 않을까 신발도 예쁘고 팬츠 디테일이 예쁜 것 같아요 그쵸? 오 이거 뭐야 컬러가 완전 쨍하고 머리부터 장난 아니신데 요즘은 이렇게 팬츠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단추 달아가지고 핏 좀 조절하고 포인트 주고 요런 게 좀 많이 보이죠? 여어 어이 뭐 이거는 외계인 같은데 약간? 어? 아 근데 진짜 옷 잘 입으신다 흐흐흐흐 준수하게 첫 데일리로 범너띵 아 야 이 코디가 멋있어요 지금 신발부터 쭉 이렇게 스트릿으로 쫙 코디를 해주셨는데 와 이 분은 손톱도 칠하셨네 네일도 하셨네요 이 분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 하나 꼽으면 벨트 벨트가 좀 스트릿 느낌인데 벨트가 이게 좀 스트릿 느낌이 안 나는 벨트가 갑자기 웨스턴 느낌 나는 가죽 벨트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살짝 무드가 좀 깨지는 느낌? 근데 어쨌든 팬츠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티어츠나 이런 과감하게 포인트 주고 이런 거 연출하시는 게 아주 멋있는 거 같고 아 손톱에서 이거 봐 손톱이 진짜 대단하시네 이야 이 뒤에는 이렇게 찢어져 있구나 진짜 과감하시네 아 멋있습니다 여름 데일리로 오우 셔츠 되게 예쁘다 이거 어디 건가요 이거 셔츠가 굉장히 내 스타일인걸 어 코디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아 상의가 스투시래요 아 이게 스투시 셔츠구나 너무 예쁘다 이거 어 이분은 코디 잘 해주셨는데 셔츠가 너무 예뻐가지고 셔츠 밖에 안 보이네 셔츠가 너무 내 스타일이다 진짜 최애 데님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제가 제일 갖고 싶은 데님이거든요 어 이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발렌시아에서 나온 데님인데 혹시 파실 생각 있으시면은 디엠 주세요 네 바지 때문에 코디가 눈에 안 들어오네요 어 근데 눈을 지금 보니까 눈을 그냥 일부러 이렇게 가리신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니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거 눈이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는 네 어쨌든 아 멋지시고 아우터 게시 시작 오 와프 필러 입어주셨네요 자 근데 이분도 다 좋은데 이 바지 쪽이랑 이 위에랑 너무 지금 따라놓은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이거는 좀 피드백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이게 깔끔하면서 어느 정도 포인트도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렇게 같이 보면 무드가 좀 안 사는 느낌 이게 상하이가 되게 따로 놓은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자켓도 다른 걸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트릿한 쪽으로 그 다음에 헤어를 이건 지금 너무 좀 깔끔하고 이 자켓이랑 어울리는 머리예요 딱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팬츠랑 바지 이걸 같이 입어주실 거면은 여기다가 모자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머리를 열고 웹헤어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낀다던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서 좀 느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야 요오 이분 굉장히 잘생기셨네 코디 느낌이 너무 좋다 이분 완전 그 여름 그 자체다 색감 있는 코디 제가 딱 좋아하는 코디를 해주셨네요 헤어도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약간 그 뭐라길래 애쉬에 보라색 섞인 그런 컬러고 와우 이건 뒤에 배경도 진짜 딱 잘 어울리는 곳에서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이분 코디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개성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컬러감 매치하시는 것도 그렇고 코디하는 게 좀 과감하신 느낌인데 또 상당히 또 잘 어울린다는 거 자 다음 분 여성분이시네요 저희 카페가 또 여성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카페는 이게 남자들만큼 올리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안 올리시다 보니까 근데 일단 올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좀 더 이제 컨텐츠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 아 네 감사드립니다 연유 스타토 우리 발렌시아가 보이시네요 발렌시아가 보이 발렌시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또 잘 어울리게 연출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느낌 이 느낌 딱 좋다 선글라스에 볼캡에 문신도 살짝 있고 이 팬츠 그러니까 딱 이 느낌 스트릿을 뭔가 제대로 입어주시는 느낌이 딱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코디 보니까 또 약간 느껴지죠 지금 헤어스타일이 너무 또 차분한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 딱 이 모자 썼을 때 느낌이랑 너무 다르잖아 딴 사람인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그만큼 이렇게 좀 중요하다 최소한 선글라스든 모자든 뭐라도 좀 해야 스트릿 느낌이랑 좀 조화롭게 잘 연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체크를 해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한번 쭉 다 둘러봤고요 이번 달에도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콘텐츠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